안녕하세요 우브로티비입니다. 안녕! 오늘의 게임은 관영맞추기 게임입니다. 각각 3번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3번의 기회로 과연 어떤 카드들을 뽑을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일단 상품! 상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품은 이런 카드들이 준비되어 있구요. 그럼 첫번째는 HU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HU 준비 됐나요? 네! 그럼 시작해 주세요. 오! 일반팩! 열팩! 먼저 선택해 주세요. 다음은 HU 차례입니다. 과연 HU는 몇 개의 카드를 가져갈 수 있을지 준비 됐나요? 네! 그럼 시작해 주세요. 오! 열팩!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카드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개봉해 주세요. 아... 소드에서 인트라레오가 쏠야 되는데? 일단 첫번째 색은 꺼리네? 꽝!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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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잔망이 도움이 했어. 오! 잔망이 리맥스. 오! 잔망이 리맥스. 오! 잔망이 리맥스. 오! 오! 잔망이 파이프가 나갔어. 응. 파이프. 오! 대박. 오! 오늘 다 썼어. 아니야? 아니야? 잔망이 지금 리자몽... 리자몽 브이스타가 없지? 응. 브이스타 나오고 싶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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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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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같다. 응. 오! 잔망이 두 개 다 없네. 시계살. 오! 나 이거 봐. 강몽이? 응. 오! 오! 슈퍼러웠겠다. 그러지? 오! 오! 송우가 성공했네. 응. 근데 나보다는 그렇게 좋은 거 같아. 그치. 오늘 영호가 대박사진. 오! 그게 유니온 있어. 와! 유니온? 그냥 있는 거지? 응. 그래도 한국탄도 있나? 어! 없어. 근데 나 있어. 이렇게? 아 깜짝아. 응. 퍼즐 맞추기. 응. 퍼즐 맞추기. 오! 페인콘한 퍼즐 맞추기 너무 힘들데. 응. 벌써 다 갔어? 두 개부터 안 났네. 응. 꽝. 응. 근데 여보 나왔다. 이거 신기하네. 이거 신기하네. 네 장면 비슷하다. 신기하다. 쉽게 안 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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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 한국판 나올 거잖아. 응. 근데 부위스타 한국판이 없어? 아직 안 났어. 한국판은 나오겠지? 근데 부위스타 한국판이 있어. 마지막 페이지. 부위스타인데 한국판이야?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어? 뭐 떴는데? 아니야. 아니야. 왜 이러면. 아. 와. 그래도 오늘 대박이다. 어. 내가 대박. 응. 나도 하나 대박이다. 이거랑? 난 이거. 이거랑? 하이퍼레어랑? 이거. 오. 이품 카드. 이렇게. 와. 이거 흑마 보드레스 진짜 이쁘다. 이거 아빠 있지 않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